그 다음에 제가 볼 때 단계적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게 볼 수 있을 만한 주식 두 번째는 이거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2차전지보다 중장기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저라면 차라리 이쪽에 투자를 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저는 향후 5년, 10년 뒤를 바라봤을 때 이 분야가 오히려 2차전지보다 더 커질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유망하게 보는 산업인 수소산업입니다. 수소산업을 좋게 보는 원인들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사실 예전부터 이 수소산업을 굉장히 좋게 봤는데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화석연료에 점차 고갈되는 움직임에 더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구온난화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정책을 같이 유지를 해야 된다. 기존의 화석연료는 아무래도 우리가 사용할 때 발생되는 CO2에 따라서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화석연료에서 친환경적인 부분인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전 세계적으로 더욱더 많이 빨라지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미국, 중국, 아시아, 그 다음에 중동까지 전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투자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태양광, 풍력,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원자력까지도 굉장히 많은 투자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신재생에너지를 가지고 풍력과 태양광으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서 써야 될 때 있어서 우리가 사실 그래요. 태양광은 태양이 떠 있을 때만, 풍력은 바람이 불 때만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전기를 태양이 뜰 때만, 바람이 불 때만 쓰진 않아요. 거의 뭐 24시간 내내 쓴다라고 봐야겠죠. 전기 에너지를. 자 그렇다라는 건 뭐냐? 자 결국 태양이 떴을 때, 그 다음에 바람이 불었을 때 만들어졌었던 그 전기 에너지를 다시금 저장해놨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씩 뽑아내서 써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근데 이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친환경적인 부분으로 좀 많은 에너지원으로 저장을 시킬 수 있을 만한 가장 큰 장점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수소입니다. 특히 또 수소는 지금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필수도 이 원소이자 가장 많은 원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공개 중에 가장 많아요. 그래서 사실 고갈 위험성이 거의 없다라고도 볼 수 있을 만한 원소이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할 때 필연적으로 같이 투자를 하는 게 바로 이 수소 분야입니다. 근데 이 수소 분야가 사실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되고 있진 않아요. 왜냐? 이 수소를 만들 때 있어서 크게 종류가 3개가 있거든요.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그린 수소가 있는데 이 부분까지 너무 딥하게 들어가면 여러분들도 머리 아프니까 이 부분 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린 수소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린 수소가 뭔데요? 태양광과 풍력으로 만들어냈던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수소 실질적인 찐 친환경 수소,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완벽한 친환경 에너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결국 전세계적으로 가야 하는 방향이 이 그린 수소인데 그린 수소를 만들어내는 기술력이 굉장히 어려워요. 수전의 기술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 수전의 기술을 갖춘 국가, 기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기술력을 높은 기술력을 요구를 하는 만큼 생산량이 많지가 않아요. 생산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수요 공급 이치에 따라서 초기 단계인 현재 시점은 특히나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요. 기업들 그리고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전기를 써야 되는데 야, 내가 그냥 1시간 썼을 때 예를 들면 1,000원이면 되는데 2,000, 3,000원인 수소 에너지를 갖다가 써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지금 당장에 효율이 안 나는데 저거를 쓰는 게 내가 필수도 아닌데 굳이 써야 돼? 굳이? 라는 생각이 들죠. 지금 솔직히 말해서 기업들과 개인들은 특히나 지금처럼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지구를 지키는 중장기적인 방향보다도 당장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성비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보다는 여전히 화석률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것이고 수소를 쓰더라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그린 수소를 많이 쓰게 된다는 거죠. 근데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누가 미국과 유럽이 주도적으로 그린 수소의 방향성으로 더욱더 빠르고 강하게 관리하고 정책적인 지원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 대표적으로 많이 나왔었던 게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IRA 법안과 그 다음에 유럽의 리파워 EU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IRA 법안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의 투자 지원 정책이 더해져 있는 법안입니다. 특히나 수소 측면에 대해서도 그린 수소 생산을 늘리려고 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그린 수소를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할 때 세제 혜택까지 더해져 주는 게 바로 IRA 법안입니다. 자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IRA 법안의 예산이 내년부터 집행이 된다고 했죠. 즉 세제 혜택과 이러한 정책적인 보조금들이 내년부터 집행이 되게 되니 그린 수소를 쓰려고 하는 기업, 개인들이 어? 세제 혜택을 받아서 더 싸게 쓸 수가 있는 게 바로 내년부터 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럽 또한 마찬가지로 이 리파워 EU 정책을 바탕으로 기존 대비 그린 수소 생산량을 두 배 이상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만큼 전반적으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그린 수소 생산량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 위치에 따라서 공급이 늘어다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점차 가격이 다운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는 향후 예전 같았으면은 한 5년, 10년 뒤에야 그레이 수소와 그나마 가격 경쟁력이 좀 비슷해지겠구나 슬슬슬 그린 수소를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구나 그때부터 수소의 본격적인 생태계 구성과 함께 성장세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만 했었는데 이게 미국과 유럽이 전체적으로 많은 돈들을 투자하면서 정책적인 지원을까지 더해주고 있기 때문에 야 이 수소의 성장성이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가 있겠구나 이게 더 빨라지면은 2, 3년 내에도 나올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점차 가져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실요 이 수소 생태계가 어떻게 흐름을 타면서 밸류체인을 형성하면서 이어지게 되냐면 첫 번째로는 생산을 해야 돼요. 수소를 내가 갖다 쓰려면 일단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소를 그 다음이 만들어져 있는 수소를 가지고 저장을 시킨 다음에 운반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운반을 어디에다 운반을 해줄까요? 바로 수소 충전소에다 운반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 충전소에서 충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낸 다음에 마지막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산, 저장, 운반, 충전, 활용까지 이어지는 게 전체 수소 생태계에 있어서의 밸류체인인데 우리나라는 이 중에서 어디에 강점을 갖고 있을까요? 바로 활용 쪽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소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디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냐면 크게 건물의 연료전지로 쓰게 되고 그 다음에 각 가정 연료전지 내지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수소차 그 다음에 또 먼 미래에는 수소, UAM, 드론, 항공 그 다음에 배, 함정까지도 쓸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수소에너지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어찌 보면 중장기적인 측면에 대해서 2차전지보다 더 시장이 커질 수 있을 게 바로 이 수소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2차전지는 사실 거의 전기차에 한정되어 있어 쓰게끔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시장이 막 그렇게까지 크진 않지만 수소에너지는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느냐 수소차뿐만 아니라 나중에 항공, 그 다음에 배, 드론, UAM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건물 각 가정까지도 쓸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게 이 수소에너지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인 관점을 바라볼 때는 충분히 수소 쪽에서 투자 기회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정책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지원들까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또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나라는 사실 이전 정부 때, 문정부 때 워낙 수소에 진심으로 수소 관련된 지원 정책들을 많이 내세웠었죠. 자, 근데요. 그렇게 이제 수소 관련주들도 문정부 때 굉장히 강한 퍼포먼스를 보셨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갑자기 수소 관련주가 많이 무너지게 됐었냐면 현 윤 정부에 접어들기 전에 윤 정부의 지지율이 막 높아지는 흐름에 따라서 수소 관련주들이 한 차례 무너졌었어요. 왜냐하면 윤 정부는 딱 봤을 때 원자력만큼은 굉장히 탈원전 해제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들 즉 원자력 측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들을 많이 내세울 것은 눈에 보이는데 아, 이 사람이 수소를 정책적으로 밀어줄까? 이 정부가? 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주가의 가장 큰 악재는 뭐라고 그랬어요? 불확실성이라고 그랬어요. 수소의 국내 현 상황에 있어서 정책적인 지원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겼다 보니까 수소 관련들이 고점 대비 많이 빠져 있었던 흐름이 연출됐었거든요. 자, 근데 최근에 수소 관련돼서 정책적인 지원들 그 다음에 수소법 실질적인 정책 시행이 12월 10일에 또 예정이 될 만큼 굉장히 수소 관련돼서 진심으로 또 현 정부에 있어서도 밀어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어? 슬슬슬슬 고점 대비 많이 빠져 있었던 수소 관련들이 자, 지금 이 불확실성 요인들이 해소가 되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최근 시점입니다. 자, 그렇게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이 수소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여기 더해서 하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저는 국가주대 투자 움직임이 굉장히 최근 움직임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어떤 국가를 중심적으로 좀 봐야 되냐면 돈이 많은 국가 위주로 봐야 돼요. 아무래도 돈 많은 국가들이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투자를 해주는 만큼 큰 돈들이 그쪽으로 몰려 들어갈 거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국가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국가냐? 바로 미국, 중국, 유럽.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최근에 고유가 흐름들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떼돈을 벌고 있는 국가, 또 중동, 그 중에서도 사우디입니다. 사실 이번에 이 고유가 흐름, 즉 유가 슈퍼사이클 움직임들이 과거 역사 흐름에 따라서 세 번째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한 차례, 두 차례 원유의 이 가격 슈퍼사이클이 나왔었던 흐름에서 사우디라는 국가는 굉장히 많은 돈들을 벌었어요. 왜? 땅 표면 그냥 돈이 나오는 거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최근 움직임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근데 사우디가 과거에 돈을 많이 벌었을 때마다 대규모 투자를 벌었어요. 왜? 돈 벌었으면 써야죠.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근데요. 중요한 게 예전에는 그 돈을 많이 벌었었던 것들을 어디에 많이 투자를 했었냐면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함도 있었겠지만 이 원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에 대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투자를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움직임이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집행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사우디 움직임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는 중국, 유럽, 미국, 아시아 다수의 국가들이 다 화석연료에너지를 썼었어요. 원유, 그 다음에 천연가스 이런 부분들. 근데 점차, 점차, 점차 보다 더 빠르게 어떻게 전환이 되고 있죠? 신재생에너지를 쓰는 움직임들로 전환이 되고 있죠. 그러면 사우디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땅 파서 돈을 벌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한 차례 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의식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에너지에 대한 패권을 잡으면서 계속해서 떼돈을 벌었었는데 앞으로는 이 에너지 패권을 내어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가져가게 되다 보니까 에너지로 돈을 벌었던 국가였던 만큼 앞으로도 에너지로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클 겁니다. 그렇게 에너지 전환 시기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확대하고 있는 게 사우디 움직임이에요. 또 사우디는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기 굉장히 또 좋은 지리적인 여건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자, 신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두 가지의 분야가 바로 태양광과 풍력이죠. 태양광에 대한 효율이 잘 나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태양열이 굉장히 잘 쬐야 돼요. 근데 사우디는요.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사막으로 되어 있어요. 태양이 그냥 내리쬐니다. 굉장히 내리쬐요. 자, 거기에 풍력도 굉장히 또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풍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육상풍력과 해상풍력. 즉, 육지에 이 풍력단지를 설치하는 거는 육상풍력. 바다에 해상풍력단지를 설치하는 건 해상풍력인데 상대적으로 육지보다 이 바다 쪽, 해양 쪽이 바람의 세기가 더 균일하고 세요. 즉, 육상풍력보다 해상풍력에 대한 효율이 더 잘 나옵니다. 근데요. 사우디는 지리적인 여건상 산면이 바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할 수 있을 만한 지리적 여건이 된다. 즉,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설비를 많이 늘려서 효율을 발생시켜서 이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또 패권을 잡을 수 있을 만한 위치적 그리고 금전적 여건이 다 충족이 되는 국가다. 그래서 사우디는 신재생에너지에 굉장히 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태양광, 풍력만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따른 수소까지 해야죠. 그래서 실제로 최근 사우디 움직임을 잘 보시면 수소 관련된 인프라 특히나 생산 쪽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수소를 태양광, 풍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팔겠다 이거예요. 특히 그린 수소를 자, 그렇게 지금 미국과 유럽과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린 수소 생산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국면이다 보니 뭐예요? 제가 말했죠. 일단은 수소 생태계가 구축이 되려면 첫 번째가 생산이다. 생산이 돼야 이 수소를 가지고 운반해서 충전해서 쓸 거 아니냐. 그리고 수소의 생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단가가 싸질 것이기 때문에 이 인프라가 깔리는 게 훨씬 더 빨라질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너무 먼 미래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 생각보다 빨리 다가올 미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시간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이 수소 쪽으로 투자를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해보면 좋을까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사실 해외 기업,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해외 기업에 투자를 할 거라면은 생산 쪽과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좋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실 생산 쪽과는 거리가 조금은 멀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지리적인 여건이 이게 신재생에 확실하게 투자를 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생산 효율이 많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산 쪽보다는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활용 쪽으로 차라리 주목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현재 이 우리나라 정부 역시도 수소 쪽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할 때 있어 가장 대표적으로 발표를 해주는 게 이 활용 쪽 분야가 매우 높거든요. 특히나 수소차 분야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나라 기업의 수소 쪽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해볼 때는 이 수소차 관련된 활용 관련된 쪽으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활용 쪽에는 어떤 기업이 대표적인데요? 자 우리가 2차 전지를 투자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전기차를 많이 만들어내는 기업보다 더 크게 부각을 받았었던 기업은 무엇이었냐면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2차 전지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수소차를 많이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라 그 수소차에 들어간 핵심 부품인 수소연료전지 전기차의 2차 전지 역할을 하는 수소차 안에 들어가는 이 수소연료전지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수소연료전지가 중요한 게 수소차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수소항공, 그 다음에 배, UAM, 그 다음에 건물, 각 가정에도 필요한 게 이 수소연료전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리고 이를 만드는 기술력 또한 매우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이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 매출 비중, 단가 역시도 굉장히 비싸서 이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체들은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인 큰 수혜를 기다릴 수가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수소연료전지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는데를 살펴봐야겠죠. 일단 첫 번째로 각 가정, 건물과 관련된 연료전지 사업들을 하는 업체는 대표적으로 이름 뒤에 퓨얼셀이라는 단어가 붙어있어요. 크게 두산퓨얼셀, S퓨얼셀, 범한퓨얼셀 이러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주목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차 쪽으로 좀 더 밀접한 관계가 있고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들은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동화화성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차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 중에 최근에 사실 인플레이션 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이익이 실질적으로 찍히는 기업이 아니고 적자가 유지가 되고 있는 기업들은 별로 좋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기술력도 있겠지만 매출도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 또 주가의 흐름도 나쁘지 않은 기업들을 바라봤을 때는 동화화성 뿐만 아니라 세종공업이라는 기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국내 기업에서도 충분히 좋은 투자 기회를 한번 찾아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또 싶고요. 그 다음에 수소연료전지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수소 생태계에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수소를 저장할 때 수소탱크에 보관해서 저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수소탱크를 만드는 것도 사실 좀 어려워요. 어려운 게 수소라는 게 굉장히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폭발의 위험성도 있고요. 그리고 수소라는 게 기체이다 보니까 이거를 저장을 할 때 극저온과 그 다음에 높은 압력으로 저장을 시켜야 돼요. 최대한 부피를 줄여야 됩니다. 줄인 상태로 기체 상태로 저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완전히 액화시켜서 액체 상태로 보관을 해야 돼요. 그래야 비교적 더 작은 부피의 더 많은 양을 보관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가능한 수소 탱크를 만드는 업체가 전세계에 또 많지가 않은데 또 국내에 거의 독보적으로 이런 탱크를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일진하이솔루스라는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이 탱크를 만들 때 필요한 주요 소재가 또 있어요. 탱크는 수소를 누설시키면 안 돼요. 이게 수소가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은 또 폭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누설되지 않게끔 탁 탄탄하게 또 주변 압력 압박에도 강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또 강하면서도 저온 그 다음에 고압력에 강한 모멘텀을 띄는 소재가 바로 이 탄소수화민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 탄소수화민 소재 역시도 전세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많지가 않은데 국내에 또 거의 유일하다시피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또 효성첨단 소재라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 역시 여러분들이 가시기 위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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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